외부 디자인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실내 공간을 보니 아...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카니발의 소식과 시승기를 알려드렸던 것이 정말 얼마 전 같은데요. 카니발의 끝판왕인 일명 최고급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리무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는데 인기가 높은 차량이라서 이미 디자인은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궁금한 것 딱 3가지가 아닐까요? 디자인과 가격 그리고 가격 차이만큼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미리 준비했었는데 제조사에서 공식 발표한 고화질 이미지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루를 더 기다렸네요. 신차는 뭐니뭐니 해도 디자인이 중요하겠죠. 기술적인 이해가 없더라도 신차를 보는 순간 오 멋진데? 웅장해? 사고 싶은데? 이렇게 다양한 발응들이 나오죠. 물론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이죠. 전면부 디자인은 카니발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이리무진의 아이덴티티인 커다란 하이루프가 루프 위에 장착되어 있다 보니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입니다. 기존 카니발보다 좀 더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일체감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풍절음도 줄어들게 된 그런 디자인이네요. 메탈로 보이는 한 줄의 포인트로 하이루프 측면부를 넣었는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입니다. 설마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자세히 보면 그릴 아래 부분에 범퍼 가드가 좀 다르네요. 카니발의 경우 범퍼 가드 중앙부가 솟아오른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경우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디자인했네요. 범퍼 가드의 적용 부위에 있어서도 좌우로 좀 더 확장했네요. 기타와 다른 디자인은 카니발과 동일해 보입니다. 한 가지 테스트 차량에서 보였던 주차 센서 한 개가 안 보이네요. 카니발이 출시가 되기 전에 테스트 차량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면 팬더 전면부 위에 센서가 추가로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센서를 보고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공식 제조사 사진에서는 해당 센서가 보이지 않는 걸 봐서 하이리무진인데도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밝은 색상의 차량을 찾아왔는데 역시 센서가 보이지 않네요.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하이리무진 차량인데 차별성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니발에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이 부분도 제공되지 않으면서 아쉬웠는데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참고로 내년 상반기에 스타렉스 후속이 출시된다고 알려드렸죠. 강력한 카니발의 경쟁 차량입니다. 스타리아에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참고하세요. 측면부의 경우 사이드 스탭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사이드 스탭이 제공되면서 오르고 내리기가 한결 편해지겠죠. 사이드 스탭이 제공되는 하이리무진을 보다가 카니발 차량을 보니 마치 승용차처럼 살짝 허전한 느낌도 있네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이드 스탭이 외부쪽으로 조금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보도쪽에 바짝 붙인다면 손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많이 돌출되어 있는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내를 감싸는 커튼은 사실 별것도 아닌 기능인데 1열을 제외하고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 차박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카니발 오너라면 커튼은 꼭 한번 DIY를 해보고 싶은데요. 후면부의 디자인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부와 동일하게 범퍼 가드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카니발은 전면부와 동일하게 중간 부분이 솟아오르는 디자인이고요. 하이리무진의 경우 적용 부위가 좀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좀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힘든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포인트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디테일의 작은 차이를 두고 있네요. 하이루프가 적용되면서 보조 브레이크 등의 위치가 위로 크게 상향이 되었죠. 하이루프 뒤에서 적용됩니다. 사이즈에 있어서 좌우로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최장의 길이를 제공하는 제네시스 GV80처럼 정말 큰 사이즈의 보조 브레이크 등이 적용됩니다. 제 생각에는 승용차, 승합차 중에서도 최대의 사이즈일 것 같은데요. 차량의 폭이 1995mm죠. 아마도 1500m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하이리무진 전용 엠블렘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필기차라서 신인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보더라도 음... 잘 모르고 넘어갈 것 같네요.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는데 승합차 스팟 램프 디자인도 하이리무진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카니발에서 제공되는 승합차 스팟 램프의 디자인은 역삼각형 날개 같은 디자인으로 개선감이 느껴졌죠.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니 각자 판단해 주시고요. 다만 외부 디자인을 설명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봐서 가격 차이만큼 외부 디자인의 차별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과 다를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카니발의 끝판왕인 하이리무진 실내 공간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운전자 공간이 1열부터 보시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보니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클래시 패드에 패턴이 사입된 크롬 가니시가 새롭게 제공되네요. 카니발의 경우는 이 부분에 우드 그레인 소재가 적용되었었죠. 반짝이는 듯한 세련된 느낌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운행 중에 반짝임으로 인해서 눈이 부신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소렌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어서 동일 부위에 가죽과 같은 소재로 DIY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테스트가 되어서 출시가 되는 것이겠죠? 2열과 3열 공간의 경우 확실한 하이리무진 만의 차별성을 느낄 수 있네요. 하이리무진의 경우 LED 센터 룸램프가 하이루프 내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에 커다란 룸램프가 적용되면서 집안처럼 환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주변을 보시면 총 4개의 송풍구가 제공되죠. 어? 자세히 보니 무풍 기능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카니발 테스트 차량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DIY를 할 부분이 무풍 송풍구라고 알려드렸었죠? 하이리무진에서 무풍 송풍구가 이렇게 제공되는군요. 21인치 모니터는 이동 중에 동영상과 음악 그리고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HDMI와 USB로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즐거움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이리무진 차량에서 21인치 모니터는 기본 제공되는 품목이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가 이 부분도 받쳐줘야 더욱 즐겁기 때문에 150만원 상당의 선택분목인 스마트 커넥트 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하이리무진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옵션입니다. 고급 차량의 상징인 주름시 커튼은 2열에서 보면 마치 호텔의 커다란 통유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방감이 좋은데요. 커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근사한 느낌이죠. 3열에서도 양쪽으로 접히는 방식의 커튼이 제공되기 때문에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2열과 3열에는 LED 독서 등이 제공됩니다. 총 4개이기 때문에 승객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1열에 2개, 2열에 센터 콘솔에 2개의 냉온 커퍼더를 제공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수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해파필더가 포함된 빌트인 공기청정기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1열 글로시 박스와 트렁크 측면에도 공기청정기 필터가 제공되죠. 조석 뒤에 빌트인 공기청정기까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전체 안에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름식 커튼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기능이네요. 당연하겠지만 실내의 모든 등화류는 LED로 하이리 문진에서는 물론 당연하겠죠. 시대 여름을 보면 호박등이 제공되는 것이 더욱 어색하지 않나요? 외부 디자인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실내 공간을 보니 아... 부럽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화질로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면 카니발 3.5 가솔린 엔진의 7인승과 9인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인승의 가격이 6,271만원이고요. 9인승은 6,066만원입니다. 따라서 하이리무진 가격은 6,000만원대 가격이라고 해야겠네요. 카니발 7인승이 3,842만원이죠. 시그니처가 4,236만원인데 카니발 풀옵션 가격이 5,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0만원 정도를 더 지불하면 하이리무진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 6,000만원대 가격이라면 정말 비싸 보였죠. 하지만 카니발 풀옵션에서 모든 옵션들이 포함된 가격이죠. 여기에 1,000만원을 더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그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핵심은 하이루프가 제공되면서 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1,000만원을 더 지불하고 카니발의 끝판왕인 하이리무진을 구입할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연목구름의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